안녕하세요. 영어쑥 실력쑥 3분만에 꿀컷 수능복화의 주혜연 리사입니다. 어휘 실력 향상은 반복에 달려있습니다. 네. 수시로 반복하세요.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 함께 살펴볼게요. 자, 오늘의 어휘는 mass입니다. 리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mass 무리, 덩어리, 대중, 대량 한 무리의 시위자들 질량 행성의 질량 대량의 양이 많은 대량 생산 모이다, 모으다 군 병력이 모이고 있다 학생들을 모으다 자, 그럼 문장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클럽 입구 주변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 여기서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mass가 사람을 대상으로 쓰일 때는 물이나 대중이란 의미로 또 사물을 대상으로 쓰일 때는 덩어리, 대량의 물건 등으로 쓰인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양이 많음을 나타낸다는 공통점이 있죠. 자, 다음 그는 행성의 질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네, 여기서는 질량이란 뜻으로 쓰였네요. 다음 경기 침체로 대량 실업이 불가피했다. 여기서는 대량의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군 병력이 북쪽 국경을 따라 모이고 있다. 여기서는 mass가 모이다 라는 의미로 쓰였죠. 다음 선생님은 게임을 위해 그의 학생들을 모았다. 네, 여기서는 모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동사 mass는 모이다, 모으다 라는 두 가지 의미로 다 쓸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2015학년도 학력평가에 쓰인 mass 간추린 문장으로 만나볼게요. mass customization allows manufacturers to provide individualized products to consumers. mass customization allows manufacturers to provide individualized products to consumers. 대량 주문 제작은 제조업자가 개개인의 요구에 맞추어 만든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서는 mass가 대량의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오늘의 5위 mass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ass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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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